하늘도 니가 오늘 죽는 날인지 아는갑다. 비가 오네. 비가 옵니다, 여기. 정민아. 네. 당분간 하와이 좀 가 있으라. 조용히 해 주면 연락할게. 하와이? 그래. 하와이 얘기를 좀. 니가. 실례면 들고 가서 하면 안 될까요? 니 쉬워. 내 정작을. 내 순살 정작을. 무슨 일이 아닌데. 어떡하지 마. 네 시간 걸렸어, 맨. 니가 애들 입으로 잘 넘겨봐. 난 너의 능력을 믿어. 그래. 다 지워뒀잖아. 다 지워뒀어. 우리는 보수가 된다, 형. 오케이. 하늘도 네가 오늘 죽는 줄 아나 보다, 비가 오는 거 보니. 그래. 할 말 있으면 해 봐라. 주민아. 니 하와이 잘 있으면 안 되겠나? 깜짝이야. 내가 지금 연락할게. 하와이. 그래. 니가 가라, 하와이. 그래. 내가 갈게, 하와이. 알았다. 뭔데 이렇게? 니 뭐하노? 아니, 형님, 더워서 샤워를 좀 했습니다. 이 자식은 형님들 얘기하는데 왜 옷을 빨갛고. 날이 더운데 어떻게 하자고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. 다 망했습니다. 내 입은 거 될 때도 되라 줘. 아유. 아유, 시원하다. 아유. 샤워를 하고 있어. 그 말이야 미친놈아!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어? 날씨에 대자연에 화풀이를 해봤습니다. 하늘에 얘기하는 거 그렇게 들려 인마? 아이,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적당히. 야, 술 안 마실 거야. 술 한 잔 먹고 가자. 그래, 마지막 술 먹자 내가 가서 저 자식 술에 독 타워 알겠어요? 저 자식을 죽이는 거야 가서 독 타우라고, 독! 독, 독 가져와, 독! 독을 가져오면 됩니까? 독! 내가 허화에 갔다 올게 잠잠해지면 그때 보자 그래 독 가져왔어? 예 뭐야, 이게? 김장동 김장동 얼마나 안 봤어, 이때? 아이고, 아내 못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는데, 여기? 야, 거기 누구 독 좀 갖고 와라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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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, 우아 우아, 우아 우아, 우아 우아, 우아 야, 이게 뭔 독이야? 알콜 중독 알콜 중독 알콜 중독 알콜 중독 알콜 중독